유튜브 영상을, 유튜브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유튜브에도 유튜브에 제일 조회수가 아니게 뭐냐면 바로 음성변주에요. 음성변주. 똑같은 노래를 음성변주 하잖아요.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와요. 몇만이 나와요. 그것도 제일 웃기는 게 I, my, me, my, you, your, your. 음성변주를 하면 금방 돼요. 음성변주를 해. 그러면 음성변주에서 모금에 올려놓죠. 조회수가 몇만이. 성진들 수업. 그리고 이제 제발 진지를 좀 벗자. 아, 고민이 하는거죠. 고민이 하는거죠. 진지를 벗는 몇가지 팁들이 있어요. 이런 소품들을 쓰는 거예요. 지시봉을 왜 손가락에 있는 이런 거 안쓰고 저는 이렇게 뽀로로. 지시봉을 요정도 써주면 애들도 나와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.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까 하는 그런 콘셉트가 있는 상품이에요.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진지가 콘셉트인 교사가 어느날 갑자기 웃길 수 있어? 안 돼. 그냥 니네들이 재밌게 살아라. 이런 상품입니다.